원격 수업이 확대되면서 우리 아이들 늘상 온라인에 접속한 채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만큼 디지털 기기 중독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 실태 조사를 거쳐 사안이 심각하면 상담과 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서진석 기자입니다. 일주일에 3번은 원격 수업을 듣는 초등학생 윤희. 유튜브에 올라온 수업 자료를 보다가도 자꾸만 흥미주인 콘텐츠에 손이 갑니다. 원격 수업을 위해 디지털 기기를 사줬더니 덩달아 아이들 게임 시간이 늘어났다는 건 요즘 학부모들의 흔한 고민거리입니다.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온라인을 많이 하게 돼요. 책을 5건 읽으면 상을 수여하는데 그 상은 용돈이 아니라 태블릿 1시간 더 연장, 2시간 연장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실제 원격 수업이 확대된 뒤 디지털 기기에 대한 청소년들의 과잉 의존은 위험 수위에 올랐습니다. 여성 가족부 조사 결과 코로나 여파로 원격 수업이 한창이던 지난해 청소년 6명 가운데 1명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조사에 참여한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와 고등학교 1학년 학생 가운데 과의존 상태인 학생 수가 가장 크게 늘어난 건 초등학교 4학년이었고 여학생은 1년 사이 24%나 급증했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여성 가족부는 다음 주부터 학생들의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 습관을 직접 진단하기로 했습니다. 문제가 심각한 학생에게는 보호자 동의를 얻어 맞춤형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병원 치료나 기숙 치료 프로그램까지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디지털 중독을 막으려면 가정에서도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작정 인터넷 사용을 막기보단 자녀의 욕구에 먼저 공감해주고 실천 가능한 규칙을 정해야 통제와 학습의 효과가 크다고 조언합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